백호영의 배우 네 배우 박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불리. 박고영 배우 호불라.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쇄장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부산이었어요. 안녕. 안녕 네 괜찮아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기고 있을 것 같아 인간은 이 새벽에 비서울이 너무 빨리 안 오는 게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아, 네 너무 떨려져요 연소 수리가 나의 예정인데 퀄리스 늘 매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음태국 선배님 그거에 따라 팬미팅 때 신문 박수 나 그거 여기 옆에 띄워놔서 사람들이 날 위해 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도시 집행위원장 직롬 혜인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올해 부산에서 미겔 공면스가... 머리카락 속이 시원하겠네? 머리카락이 너무 좋지? 머리카락이 더 좋아하지? 머리카락이 건강해졌는데? 사람들이 다 나보고 머리카락이 좋아 보인단 말이야. 제가 봐도 그래요? 위에는 똑같은 거잖아. 근데 좋아졌다고 해. 기장시열이에요. 너무 부러워. 고양이 장목을 만들어 봐도 돼요? 야옹이래요. 야옹이래요. 티티 한 마리에 얹은 거 아닌데? 야옹이 컨셉? 네. 류티랑 따라줘요. 알겠습니다. 리본으로 만들어버려. 다 놓으실까요? 예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. 준거? 네. 앉아.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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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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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서 몰라봤어. 아니 저거 누가 본 거예요. 너무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. 눈앞에 있는데? 언제 왔어? 오늘 왔어요. 아 그렇구나. 너무 좋다. 대만 사회에 하셔서. 아 그렇구나. 아 이제. 안돼요? 응. 고생하시죠. 하지만. 네. 여전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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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내 이 마음을 알아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. 저만 알겠죠. 하지만. 아까 리허설을.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낸 만큼, 리허설 만큼만 하는 소원이 오겠습니다. 힘을 내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첫 번째는 일단은 레드카펫 먼저 잘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게 이번이에요. 오늘 아주 화려함의 끝장입니다. 왜냐면 드레스가 약간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귀걸이에다가 힘을 좀 줘봤어요.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귀걸이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아무튼 예쁩니다. 사람 너무 많아요. 연습할 땐 전혀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마지막 여중만 사는 사막에 여중만 남았지. 지금의 산, 드디어 제일 큰 산. 아니요. 제일 큰 이상. 사회로 보러 갑니다. 저 진짜 너무 떨려.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아까 연습할 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. 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서워요. 아까 저랑 말하면 진짜 완벽한데.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. 지금 다녀오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올해 부산에서 이겔 고메스 감독님이 연출하신 타구 천일여화 시리즈들. 보통 큰 영화제에 오게 되면 신인 감독들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번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안재홍. 네 배우 박구영이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빨간 killers. 지금 지방은 초콜릿이었습니다. 네, 예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당장 후, 초콜릿을 마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금요일 요일으로 바로 이루어진 장연 반영이 생기자 부탁드립니다. 작년 수상자로서 시상자로 활약을 해주실 박보영 배우님. 아 역시 뽀블리. 우리 박보영 배우님. 장지원의 인상을 보고도 이렇게 핸드프린팅을 하러 방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. 기쁘고 또 올해는 개방시 사이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. 좋습니다. 누른 상태로. 앞에 정면 바라봐 주실까요? 누른 상태로. 좋습니다. 우리 하당에 좀 미소만 살짝 띄워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동판을 들어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정면 잘 돌려서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도 시작이에요. 지금입니다. 제가 같이 도와요? 가만히 서있어야 되는데.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지금부터. 카메라 절대 놓치지 않아. 이게 안 나왔어. 이건 로션이에요. 잘 찍히고. 이건 로션이에요. 잘 찍히고. 손이 진짜 잘 안 나왔어. 이게 TV야. 완전 예쁘네. 아니. 해리오. 어떻게 봤지? 이거 TV예요? 네. 이거 말해 주실게요. 여기가 처음 공연 så는 지금. 이렇게. 이렇게. 한번. 무슨. 이렇게. 다. 내가 모르는. 그럼 뭐 해야지. 그럼 뭐 해야지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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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. 우리 애기부터 한쪽반 안 사라진. 이거 한 명 올리면. 지금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지만에 다 새롭데요. 사러 갈아버지 보게 되길 바랍니다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이따 가세요. 갈매세요. 싹주로'. NASHP 가세요. егgren 가세요. 됐어?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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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또 이렇게 멍거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래 왔구나. 그러니 이런 시간들이 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은 저의 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항상 음악같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네.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작아지는 시기인데 저를 다시 키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 돼?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건 음 저에게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버티고 잘 걸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큰 자리 잘 메워주셔서 너무 하.. 감사드립니다. 못 잊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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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10년 후쯤에 이 자리에서 또 이분들과 함께 꼭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. 가장 아름답게 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퇴장해 주시면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코 잘 살면 안 싸우죠? 아이코 뭐 네 안 오셨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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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제니까 근데 시간이 금방 간다. 네 금방 한 시간 슉 아저씨는 진짜 사실 정신평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보면서도 아 너무 잘했어 어 막 내려왔는데 그 제가 초반에는 막 정신없어 자려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뭔가 서로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생각을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는 이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갑니다. 너무 행복한 부산이었어요. 오케이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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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